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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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펜 짠 귀엽죠? 이것도 춘식이에요 하트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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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찌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걸리적거릴 때 하트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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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하트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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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오플 가는건가요? 어 귀여워 아니 상대 맛있어!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귀여워. 왜? 왜? 왜 이렇게 웃겨? 네가 진짜 캐릭터 같아! 진짜 좋다! 이렇게 좋은 거 보인 줄 몰랐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 뭐가 웃겨? 뭐야? 부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가수석에 앉아있는데 은채의 팻말이 보이는 거예요. 왜? 너무 신기했어요. 아이돌이 된 느낌. 진짜 너무 재밌어.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저의 첫 단백바범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아는 바보니까? 갑자기 아는 바보니까? 헤잇! 은채엘르 휴대폰을 채취할게요. 은채엘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같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최상독하도 엘레 일어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표정? 뷔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내일 만나요. 안녕! 반짝이 나와서 반짝이 할 거예요. 오늘 반사판 메이크업인데요. 저 반사판 뭐야 빼!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글리터를 붙이기로 했어요.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더 오랫동안 함께해요. 피연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엔딩이요 원래 이렇게 작은 하트였잖아요. 엔딩이니까 안티 크레즌 안티 크레즌 이렇게 줍니다. 고마워요. 이걸 했어요. 이게 뭐게요? 반짝 놀라기 가수라니 너무 실감이 안 되고요. 에이콘 2022 재팬에 왔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에 왔어요. 지금 엔딩 교정을 해왔어요. 시작!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나요? 여기에 달려봐요. 안티 크레즌 진짜 잘했어요? 웅웅웅웅웅웅웅웅우웅이 잘이요. 안무에요. 근데 저는 못담고. 네. 그리고 저의 장면. 조심하세요. 여기는 하트 드림 어어즈입니다. 하트 드림 어어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게 처음이라 부끄러웠어요. 피어리스 무대를 열심히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하트 드림 어어즈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사진은 지금 동생이 많은데 큰 거요? 잠깐만, 조금 안 돼요. 저거는 내가 인물 라인으로 나와서 네, 그만 좀. 네, 그만 좀. 네, 그만 좀. 다음 촬영에 또 봐요. 끝나고. 왜 나 없을 때?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맛있다. 맛있다. 이런 느낌. 아, 계속. 아이스크림. 오, 오, 지금 자꾸. 아이스크림. 오. 오우 그런데 요즘 친구들 많이 먹는다고요 그래서 전 이중해요 실력 네 감사합니다 과 센스 다행히 또 왔어요 놀러 왔어요 아깝다 하시는데 세이니가 오셨지 어? 아스프레 아스프레 아스프레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맛있어 왜? 왜? 이거 시원해 상추 어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